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나이트반 또 수익을 냈습니다.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. 꾸역꾸역 계속 먹고 있어요. 우리는 꾸역꾸역 먹어야 됩니다. 먹을 때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. 오늘 나이트반 종목 바로 E8입니다. 오늘 나이트반 종목 E8이고요. 이 나이트반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밤에 12시에 종목을 알려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학정을 짓습니다. 오늘 나이트반 종목은 바로 E8이고요. 매수가, 매도가 다 놓습니다. 회원들이 실제로 올려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저녁에 종목을 보고 다음날 학정을 짓습니다. 다음날 학정을 짓습니다.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나이트반에서는 깔끔하게 다 수익이 보고 나왔다. 이래 보시면 됩니다. 오늘 많이 먹으신 분들도 있고요. 보시면 E8, 레고캠, 바이오 다 수익이 냈네요. 다 수익이 났습니다. 특히 레고캠은 행복방에서 또 수익 나온 거죠. 행복방에서 또 수익 나온 종목이고 AB의 바이오도 있고 E8,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따라주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나이트반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. 실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. 해드리고요. 특히 장 중에 잘 못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장 끝나고 나면 각종 악재가 나오지 않습니까? 각종 악재가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. 나이트반에 들어오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 다운 수익을 보고 싶다. 또는 내가 진짜 혼자 해갖고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나이트반에 들어와서 이 나이트 종목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깔끔하게 수익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010-8260-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. 이 나이트반과 단타반은 절대 분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또 하나의 행복방입니다. 오늘 행복방에서는 두 가지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. CCS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? 하나는 레고캠 바이오. 오늘 행복방 상한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. 여기도 완전 대박입니다. 대박. 여기는 단기 수익 위주로 합니다. 단기 수익 위주로 CCS하고 레고캠 바이오. 이렇게 단기 수익 위주로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여기서. 여기는 종목을 하루에 3개 아니면 4개를 하는데요. 말 그대로 단기 수익.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도 위주로 제가 장중에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면 E8도 오늘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. CCS 오는 상한가 같죠?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010-8260-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. 최강 단타반은 당일 매수, 당일 매도만 된다는 거 이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위너스 TV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V 검색식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. V 검색식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받아 놓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다는 거. 평생을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검색식도 받아 가시고 나이트도 하시고 단타도 하시고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